제솔씨가 어머니한테 아쉽는데 내가 진짜 그렇더라구요 그냥 지구하고 있어요 내가 제솔씨가 어머니 앞에서 내려와있는데 나 혼자 지원들이라서 아니 아니 아니요 오일이나 있죠 지금 그냥 들어왔다는 2연의 2연이잖아 5일이 5년 동안에 5일은 술이었어 그래서 안 날려도 예약을 준다니까 쓸쓸하던 그 골목은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 날에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과 그대는 나의 모든 걸 슬슬하스러한 한 부정한 사람은 수줍어서 말 못한 날 내가 싫어 말하는 날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주오 그대여 나임 기다립니다 그대여 그 형은 그의 산에 그의 산에 그니까 그의 사람들 무정한 사랑 이 밤도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나 적당스나마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가수 김대리입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아이유씨가 리메이크 하신 곡인데요. 조덕배씨의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곡을 전해드렸고요.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쪽지 주셔도 되고요. 자리에서 편안하게 듣고 싶으신 곡 주시면 시청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